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문누보입니다 8월 29일 새벽에 패치가 돼서 새로운 디바 신스킨이 나왔습니다 이번 디바 신스킨은요 13일간 9월 11일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어야 되냐구요 빠른대전 아케이드 경쟁전 그 어느 곳에서든지 구승만 하시면 이 이쁜 디바 스킨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쁜 디바 스킨 플레이 한번 보러 가볼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디바 스킨을 얻었거든요 인게임 스킨을 보기 위해 전투훈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봅시다 오 일단은 색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스킨에서 사실 이 겉에 있는 스킨보다 중요한 거는 포니테일 송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너무 이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서 아케이드 혹은 빠른대전 경쟁전에서 구승을 하시고 이 이쁜 디바 스킨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hooting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